오늘 뭐하고 놀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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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용이 나오는 앙! 드래곤 성전 플레이모빌 장난감 놀이 세트인데요 어 보니깐요 드래곤도 나오고요 닌자도 나오고 성도 있는데요 과연 스토리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빨리 성전을 열어서 우리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공주를 잡았다 공주를 잡았다 성문을 열어라 하하 드디어 공주와 보물을 우리 성으로 데리고 오겠어 공주 순순히 우리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요 흠 내가 따라오기는 했는데 너네들 실수하는 건데 아직도 우리가 무슨 걸 모르는구만 몰딴 알았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너네도 후회할 거라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 성문을 열어라 자 공주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오 알았어 알았어 후회할 텐데 나 분명히 경고했어 후회한다고 성문을 닫아라 공주 잠시 조용히 있어줘야 되겠어 여기 감옥엔 꼬이 모셔둘 테니 잠자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이요 아 아무래도 너네들 후회할 것 같은데 우리는 용맹한 전사들이야 절대 후회 따윈 안 하지 아 아무래도 후회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시오 뭐 일단 원하니까 들어가는 주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나를 풀어주고 싶을 거야 그럴 일은 없어 들어가시오 알았어 알았어 야 너네들 좀 있다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 하기 없기다 이 공주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구만 분위기 파악은 네가 못 하고 있는 거거든 시끄러워 드디어 보물동물이 손 안에 들어왔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안 속에다가 꽁꽁 숨겨놔야 되겠어 당연하지 이것도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 쪽에다가 꽁꽁 숨겨놔야 되겠어 그거 방금 내가 했던 말인데 뭐가 중요해 빨리 문을 열어라 오 알았어 보물은 안전한 곳에 숨겨둬야 되겠어 이제 우리 성만큼 힘센 성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아 녀석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것들은 공주님이 잡혀간 진도 모르나 왜 아직도 안 오지 공주님이 이 성에 갇혀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겠어 시내합니다 저기요 아이고 아이고 해골이었잖아 오우 무서워 무서워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 슉슉 바람같이 슉슉 아니 침입자가 나타났잖아 침입자가 나타났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빨리 공격 준비를 해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장군 그럼 빨리 무기를 꺼내서 저 닌자 녀석을 빨리 잡아오도록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빨리 들키기 전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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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공주님 어디 계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공주님 아휴 벌써 다 들켰네 들켰어 저렇게 시끄럽게 오는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냐고 공주님 무기를 꺼내라 드래곤, 나를 찾아와! 아니, 저건 뭐지? 큰일 났습니다. 용이 쳐들어왔어요. 걱정하지마. 우리에겐 대포가 있잖아. 빨리 용으로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발사! 드래곤, 고마워. 너 아까 전에 네가 화살 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빨리 일단 무기부터 버려. 순순히 내가 무기를 버릴 것 같으냐? 알았어, 알았어. 무기 버릴게.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그걸 순순히 얘기해줄 것 같으냐? 알았어, 알았어. 여봐라, 공주를 모시고 오너라. 저는 못 갑니다. 야, 거봐. 내가 후회할 거라고 그랬지? 공주, 공주에게 진짜 드래곤이 있었다니. 시끄럽고, 거기 뒤로 한 발만 가봐. 어디, 여기요. 한 발만 더 가봐. 여기요. 너 아까 전에 나 감옥에 막 가도 그랬지? 너도 감옥에 가야겠지? 무슨 소리야, 공주? 다 풀어줬잖아. 그럼 그거고, 감옥에 가야. 닌자, 너는 훈련 좀 더 해. 내가 창피해 죽겠어, 진짜. 공주야. 공주님, 아까 전에 화살이 진짜 아팠다고요. 아, 몰라, 몰라. 진짜 창피해, 창피해. 닌자가 말이야. 무슨 닌자가 화살이 맞고 울고불고. 하우, 창피해, 창피해. 아무튼 공주님, 드래곤이랑 저가 공주님을 구했습니다. 너, 다음에도 우리 왕국에 와가지고 막 봄 훔쳐가고 나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그땐 진짜 혼날 줄 알아? 잘못했어, 공주. 다시는 우리 성이야. 오지 마시오. 걱정하지만 오라고 해도 않아. 나는 내 보물 가지고 다시 우리 성으로 갈 거야. 그럼 다시 우리 성으로 가자고.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이렇게 드래곤이 나오는 플레이모빌, 성전 장난감으로 장난감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